이...거... 아무런 공도도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다? 네 미친놈들 아니... 바보같은 군인들이라는 걸... 말도 안 되고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36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원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와 나와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경사입니다 경사 아 경사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월드컵 4강 6개월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한 번 바뀔 뻔했어요 당시 정몽준 혼자 드랍했지만 그 정도로 큰 경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벨상 자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이 상을 받은 건데 이게 온 나라가 들썩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문학만큼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도 많고 의미 있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 널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한강 작가가 좀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학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좀 마련이 됐다는 느낌도 들고 또 워낙 요즘 도서업계가 불황이잖아요 출판업계가 힘들었습니다 출판업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로 약간은 숨통이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든 또 동종출판업계로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는 소설을 취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설 그렇게 따지면 오창석 작가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설을 쓰고 소설을 출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걸리잖아요 출판의 끝에 소설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내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맛집 옆에 장수 안 되는 집들이 여러 개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붕 하고 뜨면 옆에 낙수효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강책을 찾으러 갔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다 떨어졌네 옆으로 한번 볼까? 이렇게 되면 천천히 오겠죠 옆에 다른 소설 봤다가 다룬 소설 옆에 역사책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갈 텐데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다룬 이번이 아니라 주로 한강 작가님이 다루시는 게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소설들이 많아서 역사 코너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은 책들과 훌륭한 연구서들이 있다 대중서들도 있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마음인 거지 당장에 무슨 낙수효과일 거라 김상욱 문학 교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광주에게 두 번이나 빚을 줬다 기분 좋은 빚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한강 작가가 광주를 품고 세계로 나갔으니까 그 내용이 진짜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터치해 볼 필요 있고 저거는 기본적으로 소설 읽지 않습니다 시를 좋아해요 다만 근데 굳이 제가 90%는 정치책이에요 다 원래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소년이 온다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부 나간대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상 발표가 나자마자 속보로 저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굳이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군요 저는 출판사 주식을 근데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창비 올해 대박났습니다 창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소설 시 출판 많이 하십시오 창작가 비평은 원래 원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 농담이고 저도 구매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거랑 좀 버전이 다르네 저는 이거 약간 하드 그거 양장본 스타일인데 당분간은 발송이 요거로케 봅니다 저도 안내를 받았어요 급하게 찍은 거구나 요거는 이제 저걸 진작 읽었었어야지 이걸 이제 본다고요? 어? 언제 읽었습니까? 예언이 봤죠 언제 언제?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봤던 거 같아요 저는 소설 많이 봅니다 제가 소설 하나도 안 보니까 아니 웹툰만 보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한국 현대소설 많이 봅니다 예 그러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말고 또 못 봤어요? 저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맹부커상 받았을 때 저희 집에 샀습니다 아 꼭 왜 상을 받아야 아직 있지 않아 난 원래 소설 안 읽으니까 채식주의자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이 됩니까 그 책이? 채식주의자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는 당시에 그리고 또 제가 약간 고기 좀 덜 먹을 때였어가지고 특히 좀 약간 인상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뭐랄까요? 굉장히 의미있죠 의미있고 근데 재밌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긴 하죠 흥미로웠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거 같으니까 저는 사실 소년이 온다 안 읽었습니다 힘들어서? 힘들까 봐? 못 읽었어요 아 너무 힘들까 봐 아니 아니요 첫 두 장 읽고 한두 장 읽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재현 선생님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서 안 본다 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네 아무튼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공감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와이프도 못 봤고요 사놓고 네 한참 전에 사놨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사왔어요 저도 사실 소설을 잘 안 읽어서 저희 와이프가 사놓고 본인도 읽다가 못 읽었고 또 아내분은 광주가 고향이잖아요 저희 와이프 고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님 네 장모님 5.18 항쟁 때 피해자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장모님도 못 읽으시고 광주 분들 특히 그때 광주에 계셨던 분들은 읽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고 하시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좀 널리 퍼질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지금 기뻐하고는 이 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저는 그 5.28이라고 쓴 그 여자 작가 5.18 5.18 나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 처음 봤어 네 오늘 밤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 숫자를 5.18 그리고 4.3을 숫자 4.3이 아니라 한글로 4.3으로 써서 평회하려는 의도로 그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 사람이 지금 뭐 구구 유튜브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반대 의미로 물들어왔구나 음 이때 또 센 얘기 해주면은 그 구구 유튜버들 사이에서 또 약간 각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였던 네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막 모르겠어요 아 아 초원이 좀 떨려요 아 정말 아 어떻게 인간 인간으로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인간이길 어 네 포기한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 보수단체는 이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서 이 노벨상 한강 작가의 수상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였어요 네 아 이게 참 네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일부의 아주 일부의 모습이긴 한데 참 그런 일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이죠 네 아니 뭐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 안 할 수도 있죠 이거 뭐 상 받았다고 다 좋게 평가해야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을 수는 없지만 야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 와중에도 아주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잘못된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강 작가의 수상을 욕보이게 한다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보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라고 보수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진보 보수 혹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인간으로서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보수 진영 혹은 극우 진영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는 네 의미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사회에서 보수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정치 구조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문제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방송에서라도 노골적으로 그냥 보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아주 소수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네 아주 소수라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그래요? 아주 소수가 아닙니다 은근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5.18은 여전히 여전히 문제적이어서는 안되지만 문제적입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이야기를 언제 다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5월에 특집방송으로 편성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으면 너무 가슴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5.18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시 좋아한다 해서 시집도 오늘 아침에 같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 하나라도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제목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목 구절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게 시집 안에 들어가고 이게 문학과 시인가? 어디지? 문학과 지성사 문학과 지성사에서 만든 시집 안에 한강 작가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거 많이 해주세요 말씀하셨던 한국제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한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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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제입니다 이게 현제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잘나가는 회사 주식 거기에다 다 꼬라박은 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적인 분노네요 이게 한국 주식의 현제가 온다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뿌듯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광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갓산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넥스트링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군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 하나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수업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산삼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산삼순백에 대해서 관심도는 좀 있는데 구매까지는 좀 망사를 지셨던 분들이 딱 드셔보시기에 좋은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산양산삼 70% 거의 대부분 산양산삼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몸에 좋은 홍삼과 도라지로 채워 넣었습니다 목 안 좋으신 분들은 도라지 성분이 목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목 안 좋으신 분들 우리같이 또 방송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도 또 요긴하게 쓰이는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박가영씨도 열심히 챙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에요 사서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구매할 때 어떤 방송 보고 구매하냐고 쓰거든요 어디로 쓰셨습니까 저쪽 있죠 M장기에 M장기에 아니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나 의심이 아니라 그냥 너가 그런 이미지예요 감사합니다 산삼시대 구매하실 때 어떤 방송 보고 구매하시는지 체크하는 한이 있거든요 M장기에 꼭 써주시고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삼시대였습니다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질환이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질환인 내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보험장터.com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험장터입니다 제가 요즘 또 요즘이 아니라 늘 그랬지만 잔병치레가 있었지만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해가 좀 있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작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은 꽤 되는 수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생 목돈 나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이 있으면 큰 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보험마다 보장해주는 또 항목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내가 큰 돈 내면서도 보장되는 범위는 다른 보험들에 비해서 작은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해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인이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가입해줬다가 보험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 기회에 내가 들어있는 보험도 한번 제대로 리모델링 해보시고요 새롭게 보험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 앞으로 지금 저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보험 없이는 큰 수술이나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미리 좀 대비하시면서 좋은 보험 가입하셔야 될 텐데요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 상담받으시고 가입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광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방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이 선택한 그날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오셨죠 한번 5.18을 다룬 작품이죠 아까 여기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의 페이지 일부를 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거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무겁죠? 굉장히 묵직한 문장입니다 아마 광주 80년 5월 광주 그날 시민군으로 함께 했었던 많은 청춘들이 다 이런 기분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게 하나 오해가 아까 저희끼리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광주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5.18은 5월 18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 보험이라고 하는 저희 방송했습니다 서울의 보험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험이었던 거고 3월 4월 5월로 넘어가는 시기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당시 한국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고 신군부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정치를 장악을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17일에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떨어졌었던 그날도 다 알고 있어요 광주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은 이미 5월 초부터 시민들과 함께 거래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고립이 왜 갑자기 우리 이렇게 고립돼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지금 이게 문제고 우리가 타겟팅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뭔가 광주에서의 특수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라고 하는 걸 좀 말하고 싶어서 물론 아까 김상욱 선생님께서 광주에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대단히 좋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겠는데 더 이상 그렇게 이거를 광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둬놓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도 많아요 물론 광주가 희생됐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마치 광주에서의 특출나고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거는 지역 문제예요 전체적인 민주화의 과정이라든지 국가폭력 이렇게 더 크게 봐야 한다 김상욱 교수님은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고 어차피 말씀하셨던데 이게 항쟁 자체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 타겟팅된 것이 광주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사실 광주 5.18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4.3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어요 물론 아마 국가에서 지정한 거는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인 건데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광주를 빼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말고 항쟁으로 해야 된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름이 광주 사태였죠 이런 여러 가지 붙임들이 있고 아직도 사실 이런 이유는 몰라요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다 모릅니다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무엇인가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발포 명령자 누군지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규정 내려진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알아야 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 많은 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작가가 주문해서 읽었다고 하는 이 소년이 온다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지금 읽기가 되고 있는데 작가도 광주 분이시잖아요 아버님이 작가시면서 선생님이셨는데 가르치던 제자가 집에 같이 살았대요 두 명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광주 5.18 때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버지가 가르치던 중학교에서 세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혹시 그 중학생들도 영화 화려한 휴가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나오죠 학교 고등학생들 거기서는 고등학생 이준기 이준기 씨가 고등학생 역할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근조 그걸 이렇게 책상마다 올려놓은 장면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부상도 많이 당했었고요 그런 일은 광주에 있는 학교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주의 그 과정을 알아보려면 전사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부망쟁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부망쟁 먼저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되고 왜 굳이 부망쟁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게 갑자기 탁하고 터졌었던 5월 18일 광주에서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들끓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들 이런 분위기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려면 부망쟁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산 마산 지역 사람들 아직도 광주 이야기하는 거 꺼려하거든요 제가 마산 살았지 않겠습니까 부산 마산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마산이 타겟팅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망쟁이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산 마산 지역 사람들도 잘 잊어요 그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망쟁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시기 말기죠 가장 말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사실 20일까지 혹은 더 넓게는 12.16 직전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시민 학생 노동자들 다 함께 일어났었던 반 유신 투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서울의 본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당시 부산 마산 지역에서 경제 문제와 민주화 문제가 겹쳐서 부산 마산에 있는 이분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도 계엄입니다 지역 계엄이 일어나고요 위수령이 떨어지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 동화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그거를 강력하게 진압을 했었고 그게 마산 지역까지 퍼져가면서 마산에 있는 경남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에서 반 유신 투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에 정권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 직전에 11.6이 터져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여기는 타겟팅이 5월 18일 80년 광주처럼 타겟팅이 됐을 거예요 무력 진압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6에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유신이 이름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박정희 유신이 아니라 헌법으로 남아있는 유신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겁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보면 부마 항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갖고 청와대 안에서 논쟁이 있었던 장면이 연출이 되죠 차지처리가 탱크로 깔아뭉개겠다고 캄보디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전두환이 있죠 박정희 안 죽었으면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대 군인 집단 그리고 당대 정치권력의 최 윗단에 있었던 인간들이 어떤 사고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의 연장이 1년 뒤에 벌어지는 광주에서의 학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사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서울의 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서울의 범 이후로도 변했나? 오공화 국가 그러면 유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6 이후에 신군부가 득세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군의 움직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의 움직임 이미 지난 서울의 범 때 저희 교수님께서 충전훈련하면서 직접 몸으로 떠났는데 충전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3월 무렵이 되고 개강하는 시즌에 맞게 벌어지게 되고요 군인들이 근데 훈련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미 대학가의 진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5월 무렵이 되면 5월 무렵이 되면 특수부대들 공수부대라고 부르는 공수여단들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대학의 주둔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월 8일 무렵부터인 건데요 5월 14일이 되면 5월 15일이 서울의 범에 가장 피크했었던 서울역 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4일이 되면 전군에 전군에 이미 계엄군 투입 준비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요진압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서울에서는 수경사, 수도군단, 특전사 1, 5, 9, 11, 13공수여단이 시위 진압을 막기로 결의를 이미 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주, 대전, 대구, 부산에는 2군 특수사렌부와 특전사 7공수여단 7공수여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7이 되게 중요해요 7공수여단이 광주로 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1사단까지 시위 진압 준비에 들어갑니다 포항에 있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이 이미 대학생들한테 들어가요 이러면서 서울역 해군에서 어떻게 해군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5월 15일에 서울역 해군에 따라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대부분의 대학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정상 등교를 하게끔 해버립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8일에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 지역의 대학들은 끝까지 이걸 거부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5월 17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17일이 두 번째 쿠데타예요 이것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1979년 12월 12일 12월 12일에 이미 1차 쿠데타를 한번 합니다 그건 이제 서울역몸 때 했죠 저희가 쿠데타가 시작을 했었던 시점이 이때고요 쿠데타가 절정이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12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5.17 쿠데타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건데 이미 17일 오전 10시에 전두환이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한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를 하게 되고요 말은 건의지만 협박이 되는 거죠 시국수습 방안과 소요 배후 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제자 혐의 체포 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가 되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미 그거는 안 된다 전국 확대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국회 해산할 명분이 없다 계엄사령부는 이걸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하자 라고 결의를 한 다음에 9시 42분이 되면요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신현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7시 이전에 저녁 7시쯤에 중앙청 외곽에 수경사 34단 소속 군인 300여 명이 둘러싸요 둘러싸고 국무회의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장악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총돌고 서있는데 무력시위라는 그렇죠 총돌고 서가지고 국무위원들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회의하세요 회의가 되겠습니까 무서웠겠다 8분 만에 끝납니다 8분 만에 끝이 나고요 이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그리고 계엄령 전국 확대의 명분이 필요하다 북계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1원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계엄 확대 선포안을 찬반 토론 없이 8분 만에 의결합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11시 40분에 정부 대변인 정부 대변인이 문공부 장관이었어요 문공부 장관이 5월 17일 보고 계세요 박철민 배우랑 김상경 배우가 술을 먹으면서 김상경 배우가 이호원 씨를 되게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나 어떻게 하면 이호원 배우랑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연애 얘기하면서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재현이 물론 그런 분들이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칭을 크게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상화로운 와중에 갑자기 생긴 상황이 아니라 그게 약간 시간순으로 쭉 상황이 고조되어 온 과정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미 17일에서 18일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광주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보통의 영화들에서는 보통 그렇게 나와요 평화로운 한국 쫙 깔리는데 저기서부터 광주가 타겟팅돼서 내려오는 계엄군들 계엄군들이 보통 비행기 타고 공수부대니까 쫙 내려오는 걸로 묘사되는데 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기차로 옵니다 기차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영화에서도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해가 어떤 방향에서 뜨는 거를 추측하면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때 당시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 이게 국가적 분위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광주 이 5.18 항쟁이 어떻게 비춰지고 그러느냐를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흔히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혹은 문재인 정권 시기가 되면 이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흔히 얘기해서 가해자라고 불리는 계엄군에 속해셨던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나와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분들 시켜서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트라우마로 그런 분들이 양심 고백 같은 걸 하는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진짜 뭐로 갔냐 어딘지라고 하면 전주를 들렸고 전주에 들렸다가 광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다만 그런 거죠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근데 가라니까 일단 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이때인 건데 근데 광주로만 갔느냐 이때가 되면 이미 주요 목표 지점들을 몇 개를 타겟팅을 해요 그리고 136개의 목표 지점을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일단 서울에도 있고요 전국 각지에 2만 5천명이 각 대학에 포진이 됩니다 2만 5천명이 그런 상황에서 전남북 지역의 초기에 누가 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다큐멘터리나 연구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찝어요 전교사라고 불리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광주전투 전투교육사령부 작전통제 하에 31, 35사단이랑 7공수여단 2개 대대가 전남대와 조선대와 광주교대 등 30개 대학에 배치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미 군은 투입돼요 군은 다 투입되어 있는 시각 1980년 5월 18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어야 될 게 정치인들의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엮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이 쿠데타 때 다 작전을 짭니다 다 작전을 짜고요 주요 정치인들의 검거 시각까지 특정을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정치인들은 제아 정치인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은 심지어 야당 총재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조금 뒤에 가서 해드리고요 17일 22시에 일괄로 잡는다 한 번에 잡는다라는 거를 이미 계획을 짜고요 전국 각 지역의 보안부대에도 검거 대상자 명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울의 보험 때 말씀드렸는데 17일 날 이화여대에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역 회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대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던 대학생들을 일망타진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고요 10여 명이 검거가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경사 헌병들에 의해서 23시 밤 23시 밤 23시 자택에서 잡히고요 복학생 정동영 24시에 광주지역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 23시에 잡힙니다 그 외에도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잡혀가게 되고 몇 명이냐 총 2699명이 검거됩니다 와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치인만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조직들이라고 합쳐가지고 2699명이 되고 그중에 소요 배후조정 혐의로 연행된 분이 김대중, 문익환, 김상현, 예춘호, 이해찬, 한승원, 한환상, 임명진, 고은태, 이신범 등 24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로 육군본부 개험보통군법회의에 해보됩니다 기소되는 거죠 네 이때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당연히 바로 연행자 석방과 개헌궁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요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일 넘어가는 18일 날 잡혀들어가는 거고 19일 날 상황을 봐야겠죠 자기 빼놓고 다 잡혀갔으니까 기자회견을 뭐라 그러죠? 예약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 그럴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예고를 하려고 했을 때 아침에 수경사 헌병단 병력이 와가지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버립니다 기자들이 오지 못하게 사실상 같은 가택연금 조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잡힌 거예요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제아 세력 24명은 아예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잡혀간 거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가택연금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각 광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이 되면요 전남대뿐만 아니라 조선대 조선대뿐만 아니라 광주교대 그 외에도 전문학교도 전문대학들 그래서 민주화 투쟁은 일어납니다 이건 서울의 봄이랑 똑같아요 서울의 봄에 있었던 많은 서울 수도권 전국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학원민주화라고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전두환은 물러가라로 가는 거죠 신군부에 대한 투쟁으로까지 쭉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광주 지역의 상황도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미 재야 운동권 세력 혹은 재야 세력과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게 녹두서점이라고 여기에 문화예술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시민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과 이미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게 광주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과도 연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불야학이라고 이것도 이제 많은 지역에 대학생들과 노동자가 연결되는 게 야학이에요 야학에서 대학생들이 가서 같이 독소토론하고 하는 속에서 지금 한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책 읽으면서 그 야학이 아마 영화 변호인의 임시환 씨가 공부하다가 잡혀가는 그 현장인 거죠 그게 이제 들불야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미 시민사회와 노동자들과 학생들과 그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은 이미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거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들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17일 이전에 5월 18일 이전에 전남대랑 조선대에 공수여단에 천막들이 쳐져요 들어온다는 걸 다 압니다 군이 들어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게 왜 광주는 이랬을까 싶긴 합니다만 광주에서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5.18 항쟁이 광주의 타겟팅이 되어버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5월 18일이 되게 되는데 7공수여단이 먼저 들어옵니다 7공수여단이 이미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경시설들을 24개에 걸쳐서 설치를 해버리게 되고요 5월 18일 오후 4시에 본격적으로 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가 특정되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 사실 지금 광주를 내려가시면 광주 내려가서 혹시 5.18 관련해서 답사나 이런 거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하세요 망월사 망월동 묘역 출마했을 때 정치인들이랑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시점별로 이렇게 따라가게끔 광주 시내 곳곳에 이렇게 표지석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1번은 사실 전남대로 되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건데 전남대랑 조선대랑 이거 갖고 자존심 싸움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조선대 입장에서는 어디가 먼저 타겟팅이 됐느냐 왜 1번이 전남대야 조선대도 똑같이 왜냐하면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데부터 쳤을 테니까 우리가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주체였다 이거 가지고 자존심 싸워만 했겠죠 그거는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고요 물론 장난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로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그 안에 있을 정도로 광주 시내 전체가 어디가 1번이다고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타겟팅이 됐던 건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8일 날 왜 5.18이라고 부르느냐 5월 17일에서 18일 넘어갈 때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18일이 되면 일단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준사격 이때부터 조준사격 문제를 18일부터 거론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7공수를 애초에 거기 붙인 것부터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공수부대는 다 호수입니다 13, 9, 7, 11, 13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다른 데는 안 그런데 7공수는 부마에 갔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죽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이쪽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부마에서 진압했던 애들을 왜 갑자기 정반대인 광주에 갖다 붙여고 또 조선대, 전남대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역사단도 있는 진압 경험이 있는 부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일 거고 부마항쟁보다 지금 훨씬 더 격렬하게 항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수위 높은 대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9제7 공수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까지 다 예측하고 가능성을 생각하고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5.18 관련된 진상규명은 8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89년부터 시작이 돼서 청문회 한번 보시면 고구마 한동안 몇 년은 고구마 못 드실 거예요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죠 거기 공수부대 여단장 애들 최세창 예를 들면 얘기 안 해요 자기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진짜 89년부터 90년대 90년대 또 한 번 더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 사형까지 집행은 못됐지만 선고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논쟁이 될 게 아닌데 논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쌓느냐입니다 왜 쌓느냐 그리고 최종 결제가 누구냐 최종 지실했던 최종이 누구냐 이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될 필요도 없지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들이 누구냐예요 개혁군이라고 이야기를 하 보통 개혁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란군입니다 왜 이거는 이미 90년대에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선고와 함께 12.12와 5.17은 쿠데타고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형과 무기징역에 때려진 거예요 그들이 풀려났었던 거는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권 때 사면이 된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 죄가 사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들은 반란군이에요 그건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거죠 이거는 국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이 이미 끝난 겁니다 반란군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시민군이 조직된 겁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되고 일단 이거를 깨놓고 보면 사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총 들었던 거 맞잖아 시민들이 총 들었던 거 맞잖아 아니 반란군과 싸우기 위해 본인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에 맞서서 자위적으로 본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법적으로 이미 싸움이 끝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군한테 대들고 총 들었던 거 맞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입니다 그렇죠 예비군 먼저 털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 얘기되는 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얘기해버리면 마치 계엄이 대단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계엄이 있었고 계엄군한테 그래 뭐 니들이 광주에서 뭔가 한 건 알겠는데 결국 계엄군한테 총 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니라는 전제를 빨리 깔아야 돼요 이들은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은 이미 헌법에서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제가 초대나 전대의 공수부대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걸 못 보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충돌을 걔네들이 유발을 한 거고 거기서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총격 그다음에 이제 무장 이렇게 되는 거기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무기고부터 털고 소위 말하는 계엄군을 상대했다라는 순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문제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털어도 돼요 반란군이라니까요 반란군이 광주에 들어온 거예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시민군의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사실 이거를 전제해놓지 않고 가버리면 뭔가 자꾸 꺼림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거를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18일이 되면 18일 4시에 여기서부터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청문회 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총검을 꽂았느냐예요 착검을 했느냐 수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증언을 통해서 착검 사실은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착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서 한 번이라도 초병 초소근무를 써보셨던 분들은 착검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알 텐데 그런 무딘 게 아니에요 증언에 따르면 장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때 머리를 머리카락 쪽으로 하면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로 날카로운 검이 착검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세운 검이 착검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검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검으로 학생들을 찔러요 학생들을 찌르는 걸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상상해보세요 이 시기에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거 광주라고 하는 지역 이게 나의 친구 가령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오창석 작가가 옆에서 사장님이 착검된 검에 희생당하는 걸 봤다 그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길가다 모르는 사람이 싸워도 말려요 내가 아는 사람이 칼에 찍히면 뭐라도 하겠지 말리거나 같이 찍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이건 저희 장모님을 제가 구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본 건데 저번에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를 그냥 5월 19일로 기억을 하시는데 5월 19일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웁니다 공수부대가 세워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남자들은 다 끌고 내려요 버스는 우왕좌왕 하는 거죠 뭐야 왜 뭐하는 거야 남자들은 다 끌려나가요 끌려나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착검된 검으로 찌릅니다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찌릅니다 그렇게 해서 리어카에 끌고 가셨대요 그리고 리어카에서 끌고 갔고 그 위에 트럭이죠 트럭에 부상자들을 싣고 부상자들이 이동하는 걸 봤어요 질질 부상자들을 머리가 이렇게 그 트럭 끝에 매단 채로 그거를 그거를 봤어요 어떤 감정 근데 그 끌려갔었던 게 내가 짝사랑했었던 남자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요 늘 같이 출퇴근길에 봤었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18일 19일 20일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TV를 봅니다 TV에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나왔는데 광주 광주 소식입니다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고 광주에 시민들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내 아들은 죽었는데 이미 희생자는 18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자는 그런 상황을 하루 이틀 사이에 광주 시민들이 공유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계속 TV에서는 그렇게 방송이 되고 지금도 그거 되게 유명한 자료화면으로 많이 나가는 건데 전남일보나 전남 매일신문이나 이런 언론사들에서 막 써가지고 올렸다가 빨간 줄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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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되어 있는 그거 아직 남아있어요 초판본이 언론에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문이 떡 하고 나가는데 불려 비어있는 그 상황을 한 2, 3일 동안 목격했던 광주 시민들이 우리 대보자고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5월 18일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미 3월 4월 5월 가는 동안 어 전동환 저 새끼 뭐야 어 이제 유신 끝났다며 민주주의 된다며 민주화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 중앙정보부장까지 하네 어 신본부 뭐지 야 이거 안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5월 내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18일에 갑자기 뉴스에서는 광주에서 폭도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내 아들이 죽고 내 친구가 죽었는데 희생자가 없다고 발표가 나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위권입니다 이게 자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가 되는 자위권은 뭐냐 이 법정 싸움 때마다 문제되는 자위권은 계엄군의 자위권 계엄군의 자위권이죠 왜 쐈느냐 네 자위적 조치다 모든 모든 청문회 모든 법정 싸움에서 계속 물어봐요 왜 쌌냐 모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위권 발동이었다 시민들이 먼저 우리가 왔고 시민들이라고 안 하죠 그들은 폭도라고 부르는 폭도들이 먼저 공격을 했고 폭도에 밀린 공수부대가 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의 집단 발표예요 5월 20일에 있었던 광주역 집단 발포랑 21일에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21일에 금남로와 전남 도청 앞에서 있었던 집단 발포인데 20일에 먼저 집단 발포가 있었어요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망자들과 이때 부상당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갔었던 증원들도 이미 다 끝났어요 광주교도소로 끌고 가는 공수부대 분들 이때는 삼공수도 들어옵니다 삼공수가 특히나 잔혹했어요 삼공수여단의 집 삼공수여단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최세창 최세창이지 나중에 장관까지 합니다 최세창인데 최세창이 광주역 앞에서 호공을 향해 공포탄 세 발을 쏘고 야 지랍해 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최세창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광주역에서의 집단 학살이죠 학살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트럭이 싫어요 트럭이 싫고 두 번의 최루탄을 살포합니다 트럭 안에 트럭 안에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또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시신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어디 묻었는지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이미 건물들이 선 곳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묻었는지 묻혔다고 추측되는 곳을 몇 곳 뒤졌는데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주체는 삼공수였고요 삼공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1일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20일에 있었던 이 집단 발포 광주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이대로 있다가 우리 죽는다 다 죽는 거예요 나가자 그래서 금남로로 나가게 되고 전남도청 앞에 20만이 모입니다 20만이 이때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집단 발포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한시 즈음 추측이 되죠 애국가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애국가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했답니다 애국가 왜 나오지 국기 개항식 시간도 아닌데 어 애국가가 왜 나오지 뭐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1절이 근데 보통 애국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경건해지잖아요 사람이 뭐지 차분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1절이 채 끝나기 전에 집단 발포가 시작됩니다 애국가는 저쪽에서 계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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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거죠 신호 같은 거 아마 신호였을 것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는 않죠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그럼 자위권이다 그렇다면 시민 20만 명이 몰려 있었던 상황에서 수천 명의 여단급 대대급 병력으로 막을 수 없었고 집단 발표를 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위권이 자위권 발동이 아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로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었던 게 헬기 사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두환이 살아있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았죠 이게 전일 빌딩이라고 지금 도청 낮은편 지금 도청은 아시아문화센터로 바뀌었죠 낮은편에 가보면 저는 이제 직접 갔다 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층에 딱 올라가면 지금도 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벽에 구멍이 240여개에요 240여개가 어떻게 뚫려있냐면 요렇게 뚫려있습니다 부채꼴로 요렇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뚫려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총알 자국이 나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한군데 중심으로 돌려쏘다는 기관총이라는 뜻입니다 기관총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헬기에 넣고 쏘면 그래서 이게 기총수사였다 자동으로 반동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는 어디냐 그럼 어디 쐈느냐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전일 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전일 빌딩 꼭대기층에 바닥이랑 벽에 총알 자국이 있는데 그럼 어디서 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최소한 더 높은 곳에서 쏴야 말이 되는 건데 총을 누가 밑에서 쏴서 이렇게 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보통은 정면 아니면 밑에서 쏘는 건데 그게 가장 높은 건물이라면 그보다 높이 날 수 있는 무언가 에서 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이거 국과서에서 이미 감정이 끝난 거예요 국과서에서 이미 헬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헬기에서도 쏘고요 밑에서도 착검한 상태에서 그쪽 주장은 이건 증언하셨던 분들도 한 건데 드르륵이냐 딱딱이냐 이것도 문제예요 양심선언을 하셨었던 공수부대 분들도 드르륵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드르륵이라고 기억하는 건 아마 여러 발이 그렇죠 연사로 연사가 아니라 이게 여기 여기 옆에 쏘는 게 타다다다닥 소리가 나니까 아마 드르륵으로 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쏘고요 옆에 있는 기관총도 들어갔고 위에서 헬기로도 쏩니다 그게 21일의 집단 발포입니다 자 이제 시민들 광주 시민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비군대대랑 경찰서랑 파출소에서 칼빈 소총을 비롯한 무기류들을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자의권입니다 반란군이 쏜 거고요 반란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이 돼서 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전역이 되면 일단은 계엄군 반란군들은 뒤로 뺍니다 뒤로 군을 빼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사실상 거의 광주 꼬민이에요 꼬민 꼬민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사람들이 시민군이 조직이 된 거고 옆에 다른 시민분들이 그래서 사실 광주에 5월이 되면 행사할 때마다 주먹밥을 만들거든요 주먹밥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주기도 하고 도시락도 날라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21일부터 26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사실 시민군과 이때 여기 안에 있었던 신부님이 계세요 신부님이랑 천주교 조직들이랑 시민사회단체분들이랑 계엄군 사이에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절반 정도의 무기를 뺏어 넘기기도 했는데 화려한 휴가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 신부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만 공수부대에 대해 한 78만 정도 80만 광주시민이 대칠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시민군은 도청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도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6일부터 27일 사이에 방송 하나가 계속 나와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아침마다 피곤하신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편안한 숙면을 선사할 브레인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 수면법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수면 연구소장인 의학박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의 3중 레이어와 7개의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일간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 덕분에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된 이 코어 신소재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해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요 머리에 땀이 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깊은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특별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브레인슬립 베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밤에 그렇게 덥더라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몸에 열이 많아졌나 왜 갱년기분들 땀 많이 흘리시고 갱년기는 아직은 그러니까요 아직은 아니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후텁지근해요 잘 때 선풍기를 아직까지 서큘레이터를 틀어놓고 자는데 진짜 머리만큼은 그래도 덥다는 느낌 없이 요즘 굉장히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베개인데요 이 코어 소재가 반영구적이에요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 쓰시는 이건 나중에 증여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굳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주자주 갈아주는 것도 괜찮지요 아니 뭐 가족수대로 구입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오래 쓸 수 있다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베개님만 갈아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베개님은 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코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사이로 통기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무시면서도 편안하게 시원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워지고 자 이럴 때일수록 브랜슬립 베개 같은 베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써보고 강력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브랜슬립 베개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브랜슬립 베개였습니다 자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 캐라셀에서 만든 캐라셀 패치 제품인데요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 없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더 관리를 못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내피셜 크롬 입력해주시면 10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드립니다 캐라셀 패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분들은 손발톱 건강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일아트 같은 거 하시고 젤네일 같은 거 하면 손발톱 엄청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에 물을 많이 묻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손발톱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들 또 올해는 또 주방 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부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피부도 안 좋고 손톱이나 발톱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어머님들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지금 시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딱 여름에는 발등 드러나는 샌들 같은 거 많이 신다가 가을 되면은 이제 네일아트 딱 떼어내고 이제 발관리 딱 할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딱 이거 캐럿새 패치 붙이면서 발톱 관리하고 여름 되면은 다시 이제 깨끗하게 네일아트 하려면 이때 붙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센스 있게 딱 이 선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선물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님이 여름에는 샌들 신으시고 페디큐어를 하시거든요 페디큐어를 그걸 안 하면 되게 어색하시답니다 아 이미 삶음이 되셨네요 성적 지향은 전혀 문제없으시고 문제라기보다는 전혀 이상 달라지지 않으셨고 그냥 그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모르던 지향이 다시 나오신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아 내가 알 수 없는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네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부모님도 선물로 캐나셀 패치 여자친구 선물로도 캐나셀 패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나셀 패치였습니다 26일부터 27일 사이에 방송 하나가 계속 나와요 그게 이효원 씨가 했던 역할 네 혼자 차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박성기 애들 했었던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아마 한 4, 5년 전에 아마 문재인 정권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실제 당사자 그 분 나왔었어요 찾으셔가지고 본인이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기도 하셨고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도청에서는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제일 좀 그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화려한 휴가에서도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광주 도청에서의 마지막 학살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무전기에 대고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쫙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27일이 되면 도청이 진압되면서 끝납니다 전체 그러면 희생자가 몇 명이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몰라요 4,300명 정도라고 희생자가 추정이 되는데 사망자가 163명으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많게는 6,000명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희생자 모두를 다 합치면 부상자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부상 후 사망하셨던 분들이 100명이 넘고요 아직 찾지 못한 찾지 못한 시체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행방불명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27일 날 끝이 났지만 89년부터 지금까지도 진상조사는 이어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너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여전히 이 5.18을 기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아니면 폭도 고정간첩에 의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89년서부터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89년부터 89년에 광주 청문회 하잖아요 광주 청문회를 할 때 지금 국감이랑 좀 비슷해요 야당에서는 증인을 계속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여당이 민정당이죠 민정당에서는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합니다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걸 거부해요 근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왔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폭도고 89년에 전두안도 서요 전두안도 결국에는 섰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의권 발동이고 계엄군을 향한 폭도들의 폭력 시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삼당학당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 대결로 정당 구조 자체가 그렇게 고정화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호남에 기반을 둔 그때 당시 야당에서 그리고 영남에 기반을 둔 그때 당시 여당 그렇게 지역 갈등의 모습을 띄면서 광주 문제가 계속 거론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 문제는 광주라고 하는 호남에서 벌어진 대단히 독특한 현상에 독특한 지역색을 띈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걸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지금 야당도 완벽하게 지역색을 벗어났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추구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추구하느냐 안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지역정당 느낌을 계속적으로 주는 식으로 정치 구조가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탈이고 안타까운 사연 광주의 시민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연으로만 늘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그때 만들어졌었던 법이 5.18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처벌을 받는 걸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역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흐름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의미라고 하는 걸 지역문제가 아닌 걸로 하기 위해선 저는 그냥 최소한의 수단으로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8 관련된 이야기를 헌법에 넣자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 전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거가 1차예요 그게 1차고 그래야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서 5.18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4.19 4.19를 서울에서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런 3.1운동을 도시 그냥 서울에서 먼저 일어났었던 무엇이라고 고정화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주에서의 이 일이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7년 뒤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걸 촉발하게 내 가장 큰 원동력도 5.18 항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헌법에 들어가야 1차적으로 무엇인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조사도 해야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걸 발포하며 내렸는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우리 사회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어떤 그 학자분이셨죠 아까 오창석 작가가 얘기했던 광주의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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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이야기 광주의 빚을 졌다 기분 좋은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에 있어서 광주 시민분들께 굉장히 큰 빚을 졌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광주가 붙어있는 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광주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전체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5.18 항쟁으로 딱 저는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앞에 광주가 계속 붙어있는 순간 우리 교수님께서 김정은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광주에서만 있었던 아주 그냥 특별하고 그 안에서의 지역적인 사건으로 계속 국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편적 기억입니다 이건 보편의 문제예요 자유한국당 이었죠 예전 이름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표현하는 지금 정치인이 있고요 북한 군계 입설 주장했었던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입니다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근거 무슨 근거요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만원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다 미친놈들 그러면 뚫렸다는 거예요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그건 그거 자체로 신군부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군인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분들이 정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네 그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발이라도 빨리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서 저항하셨던 시민분들이 본인들의 죽음을 예감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감 거기에 살아남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마지막에 전남도청에 계셨던 분들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냥 자신들이 저항하지 않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있었던 수많은 학살이 그대로 묻힐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때 증언들을 보고 있으면 일단 도청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총은 들었지만 총은 한 발도 쏘지 못했다고 거의 대부분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총 안 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총을 쏠 수 없었대요 그죠 그냥 일반 시민이었는데 어제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시민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상대로 총을 쏩니까 특전사입니다 특전사가 장갑차 끌고 탱크 끌고 와서 도청을 에어쌓고 특전사가 총 들고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총 들고 대적한다 일반 시민 학생들도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또 사망자가 있었고 그때 27일날 이 도청에서의 일이 있고 그날 뉴스가 나갑니다 사망자 2명 폭도 2명 사망 이외에 시민 희생자는 없습니다 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는 그럼 이제 광주는 어떤 어떤 상황이었을까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 이때 암살 미수 암살이란다 다시 할게요 내란 김대중 대통령 이때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고 있고 광주랑 연결돼가지고 그러고 이런 이런 상황 에서 무슨 무슨 일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외갓집에 아니 처갓집에 외삼촌 중학생이셨거든요 이때 군대를 어디로 가시냐면 해병대로 자원해서 가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때 너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 게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광주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십니다 일부러 해병대에 가거나 특전사에서 지원해요 그 낙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낙인 그 낙인을요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최고위원이라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거 빨갱이들이고 폭도고 북한군이고 이런 낙인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의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5.18 관련돼서 풀리자는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빠르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우리가 다시는 지금까지 아픔의 역사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시작을 알리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없으세요? 오늘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주에 또 역사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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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